첫 번째 이야기. 잭슨 대통령이 기르던 욕하는 앵무새가 격리되었다는 사연. 1845년 6월 8일 누군가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요. 그랬습니다. 바로 잭슨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로부터 8년 뒤. 78살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에 국내외 귀빈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당연히 그가 가장 아꼈던 앵무새도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당신의 장례식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장례식을 잊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장례식을 잊지 않습니다. 두퍼끼도 엠우세가 잭슨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욕을 시작한 엠우세는 한참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결국 적게나 격리된 것이었는데요.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욕을 한 앵무새 이야기. 당시 장례식을 찾았던 언론사 기자는 앵무새가 몹시 흥분했으며 완벽한 저주의 단어를 쏟아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